오, 떡볶이다. 이모, 여기 떡볶이 3위분만 주세요. 오. 어, 선아야. 너 좋아하는 떡볶이 해놓고 있을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와. 어. 방울뱀, 지금 나랑 떡볶이 먹겠다고 이러는 거야? 사실 내가 떡볶이가 너무 고프거든. 근데 혼자 먹기엔 좀 쪽팔려서. 같이 먹어주라. 쪽? 방울뱀이 뭐 팔리 쪽이라도 있고? 1인분에 3천 원이니까 일수해서 5천 원씩 까줄게. 아니, 만 원. 인심 써서 만 원씩 까줄게. 뭐? 병울뱀이랑 떡볶이를 먹으면 1인분 먹는데 만 원씩 갚는 걸로 쳐주겠다고? 그래. 어. 감사합니다. 아줌마, 여기 5인분 더 주세요. 아, 네. 아, 5인분을 어떻게 먹어? 10인분 채워서 10만 원 만들 거다. 뭐. 왜, 왜. 왜. 졌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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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맛있네. 맛있어? 맛있어. 아니, 윤일병은 선아 데려다주러 어디까지 간 거야? 서로 앙숙이라더니 언제 친해진 거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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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applied. 감사합니다.